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나오셨으니까 SAT 제가 조금 전에 막 다시 한번 내드렸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일단 힌트부터 좀 주시겠어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 왜요 왜요. 아 네 힌트 드리자면 이거 너무 맛있어서 양손에 들고 먹는 게 제일. 아 이거를? 이거를 양손에 들고 드신다고요? 1번 양갱 2번 올갱이 3번 강냉이 4번 오늘은 선물 줄갱 중에서 양손에 들고 먹기 좋은 거 여러분 뭘까요. 우물점 094호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2707번님이 탁송 기사들에겐 운전하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요긴한 간식이죠. 수출해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요. K푸드가 또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K푸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558 어릴 때 할아버지가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아서 못 먹어요. 보통 이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 뵈러 갈 때 선물로 사가지고 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포장도 정말 어르신들이 딱 맞는 포장이어서. 금빛 포장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골드바 같기도 하죠. 골드바. 요즘에 금빛 진짜 최고치 찍었다던데. 갑자기 9717 소풍 가는 날 삶은 계란의 사이다. 그리고 이것이 필수 지찬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번 양갱 2번 울갱이 3번 강냉이 4번 오늘은 선물 줄갱 중에서 정답 있습니다. 우물점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선물 소개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 주실까요. 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수업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 평가단에 만든 응급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 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오고투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 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연 숙취 향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 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트 샴푸 바디워시. 한국 전통 궁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정과.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꽃고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뉴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발표를 하고 있네요. 지금 YTN TV에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황선홍 명단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강인 선수 발탁이 됐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발탁이 됐는데 황선홍 감독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발탁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지난 8일에 공개했던 티켓 판매 홍보 포스터에는요.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까 축구협회도 이강인 선수를 대표적인 선수로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일단 소집이 됐으니까 앞으로 좀 심기일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일 소집돼서 21일 밤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2차 예선 3차전 벌인다고 합니다. 방금 나온 속보까지 한번 전해봤고요. 오늘 정펠레의 감각적인 촉으로 정상근무 기자의 정상근무 이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1번 여야 공천 막바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펠레가 추천하는 여야 선대위원장은 누구?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 추천하겠습니다. 2번 박근혜 남자들 공천 비판 목소리 있습니다. 탄핵의 강은 건넜을까요? 기자의 펠레다운 촉으로 득이면 O, 실이면 X. X 드리겠습니다. 3번 지민비조 설정 조국 손잡은 이재명 대표 조궁의 강은 건넜을까요? 득이면 O, 실이면 X. X 드리겠습니다. 4번 양당 막말 논란 전초전일까요? 5.18 폄하와 이직 논란 총선에 영향 줄까요? 네 O 드리겠습니다. 5번 총선 D-31 민심을 대표해서 각 당의 O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 얘기, 민주당은 이제 남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회 있습니다. 번회. 어젯밤 이종섭 전 장관 출국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체 뭐가 문제죠?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수사 중에 출국. 그리고 출국하면서 언론을 만나지 못한 것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OX 해봤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이 11일이니까 4월 10일 총선 한 달이에요.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남았죠. 그렇죠. 이제 한 달 안 남은 거예요. 오늘 시작됐으니까. 여야 공천 모두 마무리 수순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선판 분위기 O자로 평가해 주시면. 네. 모든 게 리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게 리셋이라고요? 네. 모두 관건이었던 공천 작업이 양단 모두 거의 끝났거든요. 몇 건 남긴 했지만 사실상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어떻게 뛰느냐 그리고 말실수를 누가 안 하느냐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선대위 구성인데 1번 OX 질문. 여야 선대위원장 기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한동훈 2탄이에요. 그 이유 좀 들어보죠. 제 추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이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권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 좀 돋보여야 하는 선거가 아닐까 싶어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인물 그러니까 미래형 인물이 좀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인물은 한동훈 위원장 외에는 잘 보이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좀 원톱 선대위원장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또 본인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 훨씬 또 몸이 가볍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탄희 의원을 추천한 이유는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은 반면에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최대 수를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젊고 깨끗한 한동훈과 나이가 있고 여러 의혹이 있는 이재명 이 구도를 계속 부각하려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 전면에 섰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인물이 바로 이탄희 의원이라고 좀 보고요. 이탄희 의원이 선대위의 한 축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 쏟아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탄희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럼 각 당에서 각각 지금 이슈되고 있는 거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전 위원장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한동훈, 인요한 투톱 체제로 선거 치르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공동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얼굴을 맞고 국민의 미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이라든지 아니면 호남 출신이라는 배경 이런 측면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함께 각 당이 얼굴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에서 쓰리톱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에 끌을 거란 이런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지금 선대위가 구성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이고요. 이른바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진통을 겪었는데 그 중심에 섰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고 또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뭔가 좀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 또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로 구성이 된다면 이 지지층 통합에 방점을 두고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는 여야 공천 상황 짚어보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 공천 평가 점수 한번 매겨보실래요? 제가 감히 점수를 매기지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펠레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굳이 점을 줘야 된다면 양당의 공천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점 이렇게 주겠습니다. 공천 평가 점수 차별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물갈이 비율, 친윤계 생존률 꽤 높다 이런 평가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경선 결과에서는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 이후에 친윤 생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반면에 현역 물갈이 비율이 조금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권 같은 비교적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역과 영남 같은 국민의힘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명 박근혜 남자들이라고 불렸던 인물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론단 재판에 이끌었던 유영아, 도태호 변호사가 나란히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게 두 번째 OX 질문이었습니다. 득실 질문 해드렸는데 X라고 하셨어요. 네. X를 들었는데 저는 실이 더 많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자주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두 분이 상당히 많이 만났었죠. 이른바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는데 이번 공천, 유영아 변호사와 도태호 변호사의 공천은 그러니까 그 결과,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도태호 변호사인데요. 이분의 과거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대구의 자신의 선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전체 선거, 특히 수도권 선거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18 폄하바람, 북한군 개입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OX라고 표현을 하셨고 탄핵의 강에 빠졌다 이런 불편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실 꽤나 오래 지난 얘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헌정선은 처음으로 탄핵이 된 대통령인데 그분의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 상황 보면 일단 공천 파동의 마지막 뇌관인 서울 강북을, 이거 지금 박용진 의원,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 결선 결과 언제 나옵니까? 오늘 중에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박용진 의원이 한 60% 가까이 득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위 10%다 보니까 30% 감사한이 들어가죠. 60%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지점도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청소년에서 미투 의혹으로 컷오프 됐었잖아요. 이게 좀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해당 의혹은 그 이후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은 그 무죄 판결은 프레시안과의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이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된다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봉주 의원은 해당 재판에서도 그 사건을 다뤘고 법원에서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또 이슈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 용인정의 공천 따냈죠. 지역구민이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사실 이 지역이 국민의힘이 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과거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겨왔던 지역이다 보니까. 다만 표창원 의원이라든지 이탄희 의원 등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지역구민심이 흔들거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여러 지표들이나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는 경고해 보이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인정 국민의힘에서는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가 전략 공천됐죠.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이야기 잠깐 할까요? 어제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과 맞붙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승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친명의 상징성이 있는 민영배 의원과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개혁신당도 새로운 미래와 합당으로 이른 것이 참 많았는데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죠. 지민비조 설정. 조국 대표와 손잡은 이재명 대표. 그동안 민주당이 조국의 강은 건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또 조국의 강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나와요. 서로 득실 따져본다면 아까 X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X라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혁신당과는 다른 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른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 지지율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지금 이런 전략으로 서로 연대의사를 밝힌 건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번에 좀 유의미한 결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일단 선거가 한 달 정도 더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 비례대표 정당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에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던 여론조사와 또 민주당과 이른바 조국 혁신당에 같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두 지지율을 합치면 그 합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할 때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전략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그런 의사를 내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막말 논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총선 앞두고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아까 잠깐 짚었지만 5.18 폄하, 이직 논란입니다. 총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네요. 좀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기게 되면 가장 큰 변수가 저는 이른바 막말 논란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선거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기간이어서 이때 정말 말조심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도 돌고 있는데요. 특히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발언이긴 합니다만 5.18에 대한 굉장히 좀 안 좋은 폄하 발언을 했단 말이죠. 또 이 부분이 또 호남 미심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른바 소위 이직 논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가벼운 발언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발언들도 영향을 좀 주겠지만 앞으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누가 말실수를 줄이느냐가 가장 큰 근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총선 D-31. 아까 민심 대표에서 각 당의 오자 조언 부탁드렸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국민의힘은 이제 내 얘기. 이제 내 얘기. 민주당은 이제 남 얘기. 이제 남 얘기.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이른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표를 하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체 어떤 일을 하려는 건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제1당을 차지하면 어떤 정책을 펴고 또 국민들의 삶에 어떤 개선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남 얘기보다는 좀 자신의 정책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윤석열 심판 정서에 합직 기대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지난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시끄벅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좀 실정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남 얘기를 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민비조라는 전략 짜면서 조국 혁신당과 연대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짧게 이거 짚어보죠. 어젯밤 이종석 전 장관 출국했잖아요. 이거 이번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병대 고체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권자들도 상당히 화가 날 수 있는 이슈이거든요. 어쨌든 군대 간 젊은 청년이 안타까운 일로 숨지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수사를 하던 해병대 수사팀에서 뭔가 좀 외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특히 굳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종석 전 장관을 해외로 밖으로 내보내야 됐느냐 좀 이런 지적들도 나올 거라고 보여서 이 사건은 이번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라고 할까요? 이종석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했고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거 좀 총선에서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고 또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좀 특검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셨고 끝으로 맛있는 간식 이 식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양갱, 2번 올갱이, 3번 강냉이, 4번 오늘은 선물줄갱. 정답이 뭐죠? 양갱입니다. 두 손에 들고 먹으면 좋은 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상근무 이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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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